오늘 말씀은 자문서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마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실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다 구원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오죠. 거기에 자기 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 그러면 여기서 집은 구약의 성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에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문을 하는 동안에 집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나누었죠. 그래서 자문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었고, 또 영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당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리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었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털 위에 집을 짓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이 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 집 위에 세워진 자들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지만 그것은 다 반드시 주님이 공력을 시험할 날이 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그 손으로 지은 집을 다 헌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어요? 털은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집이 헐어진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을 때 그 집이 헐어진다라는 거죠. 반석에 세우는 것과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고린저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잘 짓는다는 얘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터위에 거룩한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모래 위에 짓는 것은 거룩한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8절을 같이 봉독하시고 우리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우서 6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일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고, 벨리엘과 함께 조화가 될 수도 없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구서 6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만지도 말라. 거기서 따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가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잘 세우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거룩함을 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로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같이 섞여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섞여져서,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벨리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라면, 오늘 2절의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혜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는 이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혜한다. 주를 경혜한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냐, 아니냐.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패역하게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멸한다라는 거죠. 10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나누죠. 그들이 왜 흑암과 사망과 그 그늘에 안고 새사슬에 매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경멸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해 오셨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현연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은 자는, 그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집을 잘 짓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늘 주를 경의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1장 7절의 말씀이, 주를 경의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을 가지고 산다. 그럴 때 주를 경의하는 게 근본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를 경의해야 돼요. 자문서 1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와를 경의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의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를 경의하는 자, 늘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즉, 거짓이 없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해졌느니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또 자유하게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사는 사람은 곧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아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를 말하고 있는데 노아는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아서 주를 경애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도대체 방주를 산에다 짓는 사람은 없죠. 바다에다 짓지. 근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를 경애한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세상은 다 정제함을 받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스 1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 나머지는 다 홍수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 방주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가정을 구원했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아 내가 믿음의 상속자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또 유산시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믿음의 상속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에게 속한 자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를 통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함으로 지혜로운 여인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그 길에 있으므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가족들 그리고 내 주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교만한 것 주님은 자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교만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폐망하게 되죠.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교만한 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이게 다 교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뭐겠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니까 늘 생명의 말씀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는 마음에 그 생명이 있고 입으로 그 생명을 전하니까 그 생명이 그를 보존하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교만의 입술이 되어져서 내 의를 나타낸다면 매를 자처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실현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회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내 입술의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내가 늘 잘 살펴보아서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는지 아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또 나를 지배해서 내 입술에서 그와 같은 말이 나가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 6,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까 육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매를 자처하는 교만의 입술이고 거만한 자의 입술이라는 거죠. 로마에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절대 순정하는 자다. 본문에 소가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는 밭을 가꿀 때 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순정의 종으로 오셨다. 그럴 때 소로 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가 없으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일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내 안에 깨달아 알아지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계속 흔들어 대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순정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정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그 악한 죄악을 다 드러낸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고통을 당한 것은 사람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가 그렇게 순정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유가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뭔가 좋은 것이냐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가 순정의 종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밭을 잘 가꾸고 결수를 잘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종, 순정의 종이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드러날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를 더 의지하게 하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그 입에서 끊임없이 뱉어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면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가 신실한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분 안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폐역을 말하는가 거짓말을 말하는가 아니면 나의 교만을 말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니고 참 진리를 말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을 지키느니라 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을 지킨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오 나는 거짓말장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고 신실한 증인이 되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면 내가 거짓말장애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입에서 미련한 말만 뱉는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석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하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짐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하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듣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석이나 또한 외국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묻고자 한다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욕심을 따라서 묻고자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혹을 역사하여서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 것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간 사람은 거짓말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한 그 유혹에 거짓 선지자도 또 가서 거짓 것을 듣는 사람도 다 속하게 되어지고 선지자의 죄악이나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각각 같아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의종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진리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듣고자 나아가서 선지자 주의종에게 가서 자기 욕심에 합당한 말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것 같은 주의종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육체에게 유익이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물을 때 주의종이 하나님의 유혹의 말을 주니 거짓 것을 말하게 되고 주의종이 말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그 근본 마음에 무엇 때문에 묻느냐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계속 말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 거예요 자문서 9장 10절에 주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있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더 명철한 자가 되어주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면 나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탐심을 따라서 사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짐으로 집을 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7절 오늘 본문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아까 나오라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나오라 그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만 온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오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내린 그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흘린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흐르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을 찌드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명철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 그들은 자기의 길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음을 말한 것처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안다는 거죠 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서 속임을 당하고 잘못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마음이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야만 해요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가면 그 발걸음이 또 내 입술의 말이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폐역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매를 부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의 길인지를 분명히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아도 그렇지 않은 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죄를 심상히 여긴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살펴봐야 돼요 영분별 중에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남은 잘 살피는데 자기는 잘 못 살펴요 왜? 자기 생각에 매어 있고 자기 감정에 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잘못 거짓 것을 보고 잘못 거짓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에 속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가 왜 일어나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보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영이 찾아와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가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속이는 영이 와서 나를 속이는지 알아요 그럼 그것을 대적해서 내쳐야 되는 걸 알죠 분별력이 오니까 그것을 대적하여 내칠 수 있지만 분별의 영이 안 올 때는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속아버려서 눈이 멀어버려서 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지는데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 그게 죄라는 생각도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내가 똑같이 하면 바로 나는 미련한 자예요 나는 집을 허는 자예요 사람의 관계도 서로가 잘 지어져 가다가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했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감정에 충실해지니까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사단이 역사를 해서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되어짐으로 집을 허는 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잘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자여 슬기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갈 길을 잘 알아서 입의 말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누고 흩뜨고 쪼개고 분리시키고 이게 전부 막기 일이거든요 디아블로스 쪼개서 나누다 속이다 분리시키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매를 자처하는 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그냥 그대로 순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햇볕이 짱짱했어요 홍수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정함으로 비가 올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을 왜 짓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고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흔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뿌리를 내린 잘 지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게 되지만 뭔가 열심히 해도 자꾸 내 생각이 감이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니까 결국은 자기 집도 무너지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 지혜와 명철과 시식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실 때 그걸 바로 알고 또 내가 행할 바를 바로 알고 또 내가 할 말을 또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마귀를 보내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바름이름으로 굳건하게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난 정복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간 삶에서 그 가난 정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흔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듭니다 그런데 그 가난 정복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애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냐예요 시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순정의 종, 의의 종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분이셨다는 걸 왜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말씀을 알면 그대로 믿고 경애함으로 거룩함이 이루어갈 숙제잖아요 주를 경애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입술 다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육체의 생각에다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육체의 마음에다 내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육체의 입술에 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입술 그래서 반성기에 탁 세우고 믿음의 집을 잘 지을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내가 갈 길을 잘 알아 행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니 자기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또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자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는 자문서 9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우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벨리엘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누구의 것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잘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계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의 몸 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생명으로 살 때에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어지며 방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집을 잘 지어 노아와 같이 그 가족도 다 구원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의 말씀만 주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을 잘 알고 분별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신 예수님 우리 심령을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안에서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므로 우리의 가는 길은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오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오 그 길에 조금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소가 외양간에 없다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죠 거기에 먹이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순종의 종으로 오신다면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밭을 가꾸고 또 결실을 맺는 일에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얻을 수 있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집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